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 이문화가 마케팅 2강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문화상품으로서의 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상품으로서 술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문화상품으로서의 술, 해식문화, 그리고 음주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상품으로서의 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그 사회의 음식문화에 압축되어 있다. 이 말 기억하시죠? 이 말은 자주 인용될 겁니다. 우리가 식품인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술은 최고 문화상품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술은 문화가 담긴 상품입니다.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현대차, 삼성, 핸드폰, 일리익 가전제품. 지금 수출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차하고 미국의 GM차가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 핸드폰과 아이폰 문화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소주는 우리나라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술을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마셔온 스토리가 담겨 있고, 우리의 음식이 담겨 있고, 그런 상품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와인. 와인마다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스토리가 얼마나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사랑하고, 와인을 알기를 정말, 그러니까 와인이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 와인 한 병에 철학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와인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영국도 위스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맥주는 사회주의의 주스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맥주의의 사랑이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주류 산업을 주로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관점을 줬습니다. 물론 술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라든지, 술 마시고 여러가지 사고, 또 건강상 해롭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수인도 술은 멀리 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계속 교육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라 문화가 담긴 상품으로 육성하고,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주로 억제, 통제 대상으로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한식 세계화, 또 더불어 가지고 우리 전통주 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담긴 상품인데, 이걸 너무 그동안에 개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문화 상품으로서 가치를 제대로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또 적기기도 합니다.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타임즈 커버 스토리를 하고, 또 최근에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5개 부분을 석권하고, 그래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큰일 때만 높아지고, 최근에 식품 컨퍼런스 갔는데, 코리안 푸드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류 완성은 우리나라 음식에 있다고 봅니다. 뉴욕에 있는 사업가가 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직원들하고 축가 파티를 한다. 할 때,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한다. 바로 그의 한류 완성이죠. 축하 자리에 한국 음식이 들어간다. 코리안 푸드가 들어간다. 그게 바로 한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을 하면서도, 우리가 술은 알코올 음료라기보다 문화상품이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2018년 판문전 남북정상회담 만찬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분단된 조국이 평화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 간에 만찬을 했다는 자체, 또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것으로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 만찬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자, 보십시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북측에서 와서 술을 지금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우리 남측에서 술빈을 가져가서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것이 바로 남북의 수작 문화를 나타내는, 그걸 바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세계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술병을 가지고 가서 상대방한테 따라주는 이런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음주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분단된 지 70년 이상이 흘렸지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한국인은 우리 민족의 음주 문화, 그것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구나, 그걸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여전히 남아 있구나, 남북은 같은 민족이구나, 그래서 술 마시는 방법도 이렇게 같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특히 술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더더군다나 반가운 사진이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만찬입니다. 2016년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만났는데, 아시아에서 열렸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건배면은 자기 술잔을 들고 상대방한테 나가서 건배, 치어쓰 하는 것으로 멈추지,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따라준다. 이런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작이 우리의 음주의 고유 방식이기도 하죠. 나라별로 다양한 음주 문화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잔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불가가 되는데, 독작, 그리고 대작, 그리고 수작이 있습니다. 독작은 주로 서양에서 하는 음주 문화죠. 독작, 스스로 부어서 스스로 마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부어서 자기가 마신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독작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작, 대작 문화는 주로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술잔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같이 마시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제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가져가서 상대방한테 줄 잡았더니, 그 앞에서 자기가 마시는 장면, 이게 대작입니다. 그리고 수작 문화가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일본, 일본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흔적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는 수작 문화입니다. 수작은 술잔을 건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장면을 보면,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음내와 대포주교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음내는 어떤 일원이 되면, 같이 술을 마시면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의식은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맥주를 만들어서 음영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음내의 술을 마시면서, 같은 편이다, 이제 같은 일원이다,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공음내입니다. 그리고 대포주교, 대포주교는, 이게 특히 우리나라 부부상들이 역사상 가장 연대의식이 강했던 그런 조직인데, 그때 대포라는 게 큰 바가지라는 뜻입니다. 포는 바가지, 큰 바가지에다가 술을 담아서 같이 나눠 마시면서, 우리의 한 일원이다, 공동체다, 그런 의식이죠. 대포주교는 서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어떻게 보면, 쓰기 말하면, 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이다, 사귐이다, 그런 뜻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음주법은 통시적 음주법과, 통시라는 것은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몇 차 나눠서 차수를 변경한다고 보통 그러죠. 그리고 동시적 음주법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시간에 여럿을 한꺼번에 마신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폭탄주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섞어 마시는 그런 음주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음주법이 있습니다. 대포와 사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발식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발식, 지금 진입생 OT나 MT때, 한 번씩은 다 해봤습니까? 사발식, 그리고 대포는, 대포의 포가, 이게 바가지포입니다. 큰 바가지에 술을 담아서 나눠 마시는,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의 보부상들이, 이론이 되면, 그 바가지에 술을 나눠 마심으로 해서, 공동체와 결석을 다지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포지교, 대포사김, 결석력이 강하고, 아주 신뢰관계가 확실한 그런 사김을 대포지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발식으로 현재는 불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일어난 사발식은 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포, 구태의 말은 대포식, 대포식은 이때는 이 술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먹을 양치도 부족했는데, 이걸 술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귀한 술을 같이 나눠 마심으로 해서, 같은 동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바가지의 술도 나눠 마심으로써 동제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귀한 것이, 물자가 풍족하니까 넘치는 것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체력이 버티지 못할 정도, 토할 정도로 마신다는 것은, 이 고음 내, 대포식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술을 잘 다루지 못하는, 1학년, 대학 신입생들이, 이게 잘못, 사발식에서 잘못해서, 큰 불상사라가 일어난 경우도 있고, 지금은 사발식이 많이, 옛날과 가지 않은 것으로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본래 취지를 살인 것은 좋습니다만, 운영 방법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테이블 와인과 반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테이블 와인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반주문화가 있었습니다. 반주로서는 주로 막거리와 소주가 이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많이 살고 있죠.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주세법은 와인 앤 비어 면허와 하드리커 면허을 구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은 와인 앤 비어 면허는 손쉽게, 이렇게 허용을 하고, 대신에 하드리커는 엄격합니다. 이 면허를 내는데, 금액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인 한국 식당들은, 와인 앤 비어 면허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하드리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식당은 드뭅니다. 면허비가 비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에, LA, 하니타운도 있고 그러죠. 청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주를 반주로 마시는 문화가 있다.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걸 허용해 달라. 거의 테이블 와인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걸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래서, 이거 허용되니까, 그 다음에 뉴욕주, 버지니아주, 작년에는 워싱턴주까지 해서, 미국의 4개 주에서, 한국이 많이 살고 있는 4개 주에서는, 반주 문화를 고려해서, 소주를, 와인 앤 비어 면허로, 병 판매, 허용을 했습니다. 한국사람은 참 대단하죠. 이게, 소주나 하드리커에서, 이게 생각이 힘든데, 그래도, 이게 테이블 와인 같다. 우리 오랜 전통을, 같이 설명하니까, 그게 허용된 겁니다. 지금은 4개 주에서는, 소주를 병제로 구입해서,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잘하는 10가지를, CEN에 선정한 바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직장 내 음주문화. 그대로 표현한다면, 비즈니스 드링킹, 바로 해식 문화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일하지 않을 때, 기뻐서, 또 성사되지 않아서, 슬퍼 소주를 마신다. 그리고, 폭탄주를 마시기에는, 직장 상사가 많다. 이런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사람 눈에는, 근무, 퇴근 이후에, 해식해 가지고, 어떤, 집단적인 음주 행위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근무하게 되면, 직장 내 해식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술을 잘 못하는데, 입사해서, 회식이 있을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느냐는, 그런 우려를, 우려 속에서 상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고쳐져 나가야죠. 끝나고 나서, 전체에 모여가지고, 여례 없이 전화 모여서, 술, 근무 연장해 주고, 사실은 더 어렵죠. 그런 부분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역설적으로, 회식을 없애고, 저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데는, 역설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 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여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음주문화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회식, H-O-E-S-I-K, 이 스펙링 그대로, CNN에서,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회식, 그만큼 회식이, 한국 회식이, 알려졌다는 거죠. 회식은, 그, CNN 보도된 내용을 보면, Official Eating Drinking Fest,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뭐랄까, 회사의, 회사의, 이런, 먹고 마시는, 잔치,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마시는 거, 그래서, 회식을 잘 다루는, 일곱 가지 팁,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두 손으로 받기, 그리고, 노래방 갔을 때는, 콩물을 미리서 알아두기, 뭐,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기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국의 가디언지, 굉장히 유력지조, 영국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에, 소주와 어울리는 음식, 소맥 제조법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2013년, CNN에서, 발표한,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했는데, 한국의 음주법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어서, 이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주문화를 보면,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두 손으로, 잠받기, CNN에서도, 한국의 비즈니스 드림키, 해싱문화에서, 알려면, 두 손으로 받아야 된다. 외국사람부터, 한 손으로 받잖아요. 두 손으로, 잠받기, 그것을, 그, 이것과의 팁 중에, 들어있고, 또, 차수변경하기, 그래서, 노래방에 노래와 부를 수 있는, 하나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차수변경하기, 그리고, 그, 외국사람들한테, 한국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다음날, 잊고, 용서하기입니다. Forget and forgive, 인데,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다음날 다시 만나, 웃으며,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굉장히 술자리에서, 막,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다음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고, 그냥 일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외국사람들이 보면, 볼때 한국의 음주문화, 낯선 점입니다. 근데, 한국인의 해식문화를, 체험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옹고푸드 음식관광이라는 데인데, 문화체험 해가지고, 이런 폭탄주 문화, 폭탄주에서 2차까지 가는, 이런 문화를, 그러니까, 지금은 관광도,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해식기기 문화, 폭탄주 문화, 또 노래방 문화, 그게,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한국인의 체험을 해보자고, 이 문화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해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주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긍정과 부정이 나눠집니다. 부정적 효과는,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보면은, 이 건강과 관련된 것이죠.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건강에 해로운 것을 본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긍정적 효과는, 관계, 그리고 소통, 결속력,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음주가, 긍정과 부정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Eat&Drink 커뮤니케이션에, 가는 겁니다. 주로, 런치타임과, 호프데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사도,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런치타임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프데이, 있는데, 가벼운 호프데이로, 대화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정식시간을 이용해서, 스페셜 런치, CEO 런치, 그리고, 차 한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원들과는, 소통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내국 CEO인데, 한국말을 빨리 배우려면, 김치를 먹어라. 식사를 하면서, 삼겹살에, 술 한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침입을 내주는 소통은,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해야지, 속마음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Eat&Drink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소개하고, 끝내주고자 합니다. 주색우학인데, 김승호가 지은,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고, 주객은 술과 싸우지 않는다.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동감이 돼서, 소개를 합니다. 천하에서, 술 마시기 가장, 어렵다는, 그 내용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학문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일이 가장 쉬워요. 이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귀는 일이에요. 벗을 사귀는 일. 사실 그렇죠. 친구를 사귀는데, 믿었던 친구한테,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 인간, 서로, 사회에서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벗을 사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여색을 접하는 일이에요. 과거 말이기 때문에, 여색인데, 이제 받고 말하면, 이성친구를 사귀는 일이죠. 이성친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움직이죠. 사랑은 움직이는 것, 좋게 말하면, 그렇고, 하면 변하는 것, 그대로 있지 않아요. 학문은 그대로 있습니다. 학문은, 괜찮아요. 그 원리, 피타고라스 원리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원리는 한 번 정해놓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안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벗을 사귀는, 이성을 사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술 마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힘써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란, 술이 하자는 대로 해서 안되고, 반대로 해서 안된다. 그러면, 천하의 술 마시는 일처럼 어려운 것은 드물다.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동감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은 결부지여서, 저는 10대, 20대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술 문화 교육을 또,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 사귀고, 성교육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물론, 중요한 일인데, 술 마시는 일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술 마시는 일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아무런 교육이라든지, 술에 대한 기본적인, 술 문화, 또 술 매너, 술과 건강에 관한, 그런 이야기, 그런 전혀 상식 없이, 무조건 술을 접하다 보니까, 포금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술에 대한, 술 문화 교육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참고 문헌을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수업 자료로도 첨부했으니까, 그걸 자세히, 봐주길 바라야 합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